다 정직하지 않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참 보면 대한민국이 운전권을 경험하면서 그야말로 거짓말, 사기, 조작, 위정, 무고 이런 것은 너무나 범람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이분이 이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전남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직을 다 거쳐서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장관급에 해당하는 최고자리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직에 임명된 분이고 이분이 6월 1일 지방선거를 거의 단독으로 진두지휘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김세한 전 사무총장이 속구리 여름 투표 때문에 그만뒀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박찬진 사무총장 직무대형 겸 사무초장 체제에서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6월 1일 지방선거는 정상투표는 아니었습니다. 2017년 대통령선거 이래로 행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된 소위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이동한 그런 공정하지 못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회의 행안부에서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감사를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끝까지 직무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더군요. 그래서 8월 29일에 있었던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 내용을 다음번 한 번 시간 날 때 그걸 자세하게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언론 보도는 마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냥 여기 보시다시피 감사를 기꺼이 받는 것으로 나왔지만 그렇지 않고 마지막에 마저 못해가지고 국회가 인정한다면 감사원이 오늘 8월 15일부터 지난 대선 속구리 투표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본격적 감사에 나선다. 8월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행정안전 3과는 8월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실제 감사를 진행하는데 감사 목적은 기간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다. 제가 이제 특별히 우려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가 본질을 벗어나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맨제부를 줄 수 있는 그런 감사로 지금 분위기를 보면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하반기 감사계획을 발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근력기관의 역할과 기념에 대한 신도 있는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실질적으로 1인자입니다. 8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에서 선거는 완벽해야 되는데 부실관리를 했다는 점에 사과드린다. 국회라든지 정당한 권한이 있는 데서 감사를 하겠다면 언제든지 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 내용만 딱 뜯어서 보게 되면 기꺼이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이 감사를 수용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장재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오호관 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지막까지 거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런 문장만 떼서 언론이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선거는 완벽해야 되는데 부실관리를 했었다. 선거는 완벽했는데 관리 부실을 했었다.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님 이거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는 완벽해야 되는데 부실관리를 했다는 다음에 사과드린다. 선거관리위원회 1인자인 박찬진 사무총장께서 행안위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학위를 하고 이렇게 작가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래도 젊은 날 훈련받은 것이 사실훈련과 숫자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는 완벽해야 되는데 부실관리를 했다는 점에 사과드린다. 부실관리가 아닌데 부실관리에 사과를 한다니까 그게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뭐 단도집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거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선거사기를 친 걸 두고 부실관리를 했다. 관리 부실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수학이나 숫자라는 것은 a는 a라고 하지만 a를 f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거사기가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그걸 두고 선거에 부실관리가 발생한 점에 죄송하다 그거는 a는 a인데 a를 f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7은 7인데 7을 10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지 않습니까 부실관리가 아니잖아요. 정규재 씨가 좋아하는 것처럼 관리 부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 부실이 아니잖아요. 속구리 투표 투표지 관리관 도장이 안 찍힌 투표지 이재명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분들 기표도장이 찍힌 여러분들 은평구에서 발견된 투표지 이게 부실관리라고 그렇게 어리둥질 뭡니까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만든 선거 데이터가 제작한 것이고 제조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부실관리가 되냐 부실관리하면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드냐 그게 관리 부실이냐 그게 부실관리냐 사람들 다 양심 불량이고 정말 이렇게들 살아서 안 되는 거죠 부실관리나 관리 부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 부실이나 부실관리를 했는데 어떻게 선거 데이터가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것쯤 꼭 그렇게 맞아떨어지냐 이야기죠 어떻게 사전투표만 하면 민주당은 전국의 모든 곳에 다 이기냐 서울의 여러분들 투표소의 1480개 가운데서 사전투표에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4.15 총선에서 어떻게 이기냐 2분의 1의 1480성이 확률로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 다 이겼는데 그게 관리 부실이냐 그게 부실관리냐 국어들을 어떻게 배웠냐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의 태양이 여러분들 쨍쨍 비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 시대에 모든 국민들이 100% 바보천치가 아니면 그러면 관리 부실을 해도 엉 부실관리 해도 엉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깨어있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양식 있는 사람도 있고 양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선거관리비원회의 박찬징 사무총장께서 장관급께서 관리 부실이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관리 부실은 죄송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관리 부실이 아니잖아요 선거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뭘 이용해 가지고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전산 조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조작값을 전국에 곳곳에 다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선이건 총선이건 지방선거건 모두 다 뭘 한 겁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여러분들 수치에 맞춰 가지고 특정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특정후보에게 더해 준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가 다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 증거 어떻게 여러분 축적했습니까 당신들이 발표한 중앙선거관리비원회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 부실이라고요 관리 부실이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박주연 변호사가 선거관리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정말 이렇게 행식적으로 흐를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죠 은평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속구리 투표 사건을 직접 보도한 본인이지 않습니까 1시간 넘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추가적으로 위조투표제를 확보한 만큼 통합선거인 명부와 전산서버를 조작하여 투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증가시킬 수 있고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전산조작입니다 전산조작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다가 선거마다 지역마다 선거기술자들이 원하는 만큼 조작률을 집어넣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투표자들이 던진 표와 관계없이 자기들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 만들었죠 제조한 겁니다 위조한 겁니다 그 후보별 득표수가 어디에 낱낱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데이터 거소선상 관계사전투표 득표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청운동의 관내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 당일투표 후보별 득표수 삼청동의 관내사전투표 득표수 당일투표 득표수 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당선과 낙선자를 여러분들 결정한 국민들에게 이름될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데이터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로 뭡니까 표를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것이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선거는 완벽해야 되는데 부실 관리를 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 1인자인 사무총장께서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진짜 말씀을 하시려면 선거데이터에서 일부 조작 여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런 이런 근거로서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이름들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공직선거의 문제의 핵심은 전산을 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게 문제지 속구리 투표 배춘잎 사전투표 그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고 그거는 얼마든지 거짓 해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데이터 당신들 만들어냈죠 당신들 선거데이터 만든 거 알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투표지 분류기 썼습니까 메인 서버 썼습니까 어느 선까지 압니까 그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제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수사관이나 경찰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제야 전문가가 열심히 뭡니까 분석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분석 결과의 진위 옳고 그름을 변별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을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만저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선거데이터를 조작한 겁니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무슨 선거가 완벽해야 되는데 부실 관리를 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또 다른 범죄인 겁니다 또 다른 범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공직선거 문제의 핵심은 전산 조작이고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것 제조한 겁니다 선거를 한 것이 아니고 사기를 친 거죠 국민들한테 수천억을 써가지고 선거를 한다고 했는데 선거가 아닌 거 아닙니까 선거 데이터를 보니까 선거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죠 우리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대로 윤석열이 표를 빼앗고 심상정의 표를 빼앗아서 전국 곳곳에서 거의 전부 이재명이 함께 대해준 것이 다 선거 데이터로 드러났는데 그걸 어떻게 당신 해명할 거냐 이런 거짓과 위선과 조작과 사기가 흐르는 강물처럼 범람하는 그런 시대에 세상에 있으면 더 옳은 소리를 해야 되고 많이 배운 사람들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까지 다 입을 다무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오늘 조선일보에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큰일 났다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50년 이후에 노인민국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경제 마비 그림자 마이너스 성장 시작한 국내 총인구 2017년 노년 부양비 100.6에 도달해 아는 제품만 쓰는 노인 혁신 상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야 무슨 50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그리고 무슨 고령하니 무슨 아예 안 낳는 저출산 문제니 그 문제가 심각한 걸 아는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민들이 무슨 의견을 남긴 거 보니까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송우원님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4.15 부정선거 등으로 망해가고 있는 판에 아주 망하자 과거 수백 년 수천 년 언제 우리가 제대로 잘 살아본 적이 있었냐 지금 당군이로 최대 호사스러운 생활은 감지덕제죠 암 그렇고 말고 한순간에 한강의 기적이었지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죠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 시계를 확장시켜 놓고 보면 이게 아주 짧은 봄날일 수 있는 겁니다 봄날 그런데 뭐 인구고 뭐고 이런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지킬 수가 없는데 그 사회가 뭐 어떻게 뭡니까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선거를 지킬 의지가 없는데 그 사회를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지키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제가 여러분들 하나 또 과격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이야기를 뭐 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뭐 제가 그렇게 40대 50대처럼 그냥 40대 50대는 진짜 이런 피가 끓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여름 20년 전에 제가 tv 토론회 가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 있냐 엄청난 이런 파이트였죠 저도 지금 그런 열정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나이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거나 이렇게 안 하죠 제가 뭘 거짓말 하겠습니까 은총이 할아버지 어떻게 여러분들 뻔한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